안녕하세요 지식낚시 입니다. 오늘은 원하는 이미지 저작권 문제없이 무료로 다운받는 사이트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검색창에서 검색창에서 픽사베이를 검색해 줍니다 제일 위에 나온 놀라운 이미지 픽사베이 이 사이트는 가입을 하시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저는 가입이 되어 있으니까 바로 해볼게요 가입하는 방법은 간단하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여기서 찾고싶은 이미지 겨울 새로 검색을 하면 위쪽에 나온건 유료 밑에 쪽이 무료입니다 유료는 굳이 쓰실 필요 없구요 무료에서 보시면 쓸만한 사인들이 많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있고 이거 더 맘에 드는거 다운로드 사실 좋은거 받으시려면 높은거 받으시면 되고 보통 요 두개 중에 하나 받으시면 됩니다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미지 말고 비디오 이렇게 검색하시면 겨울에 대한 비디오도 다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에 건 유료 밑에 게 무료입니다 다운받는 방법은 똑같습니다 다운로드 원하는 크기의 영상을 다운로드하시면 컴퓨터에 저장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이트도 여러개 있는데 전부 다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는 사진을 다운 안받아도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다운 없이 블로그나 엑셀이나 이런 데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다음번에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식낚시 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